전원이 꺼져있어 점수성으로 연결되며 미소리오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개성이 없어졌네 호스타일 갔던 옷들이 이젠 모두 단색 신발은 검정 아닌 갈색 얼굴은 살색 가린 연한 갈색 고압성인이 막막해 오냐오냐했던 엄마도 착합니 청소년의 방패 굿버스비도 천백원일테고 전기세도 내가 내가 외로워도 괴로워도 참아야해 무표정으로 살아야해 존나 게임하고 놀고 싶어 부드러웠던 수염은 너무 따가워 동갑 미식이는 이미 애가 있고 동갑 춘석이는 이미 차가 있고 이렇게 점차 한심하게 봤던 어른이 되는 거야 나도 떳떳하게 볼 수 없겠지 가족친구들도 갈리겠지 유유상종 뭉쳐다니겠지 부유한 놈들 끼리끼리 이런 생각맞나 아 ㅈ간네 느끼는 교훈은 설마가 사람 잡아 형? 아 여보세요? 요스업 요스업 요스 보이 형 형 20살 되니까 어때? 20살? 응 형은 똑같은데 뭐? 잘 끄있냐? 왜 그래? 아 힘들어 아이 병신 야 왜 불러할게 오케이 음 Ain't no problem my homie 첫째는 돈이 문제긴 한둘 이십은 용돈뻘이 여전히 똑같아 바뀐 거라고 나의 앞에 일이 이라고 너라고 다를 볼게 나머리 뒤가슴이 여전한 비교와 삶은 유하지마 역시 기계 같아 매정한 사람들 표정도 같아 확실히 뚫리는 건 담배와 술 그리고 프리리 레이리아 포시난 건 내가 굳이 말 안해도 알게 된 않는 건 몸의 수치 Motherfucker 벌써 이리 커서 welcome 20 개념을 넣고 자기를 책임 자리 매김 왜긴 법적으로 걸려 이제 네가 하는 일 다 네 어깨의 침이야 제일 좋은 건 따뜻한 침이야